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좀 촘촘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20개 정도의 기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1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번, 밑줄군 전쟁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짜리로 들어가 있죠. 자네 그 소식 들었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한성을 장악하고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다네. 나도 들었네. 결국 우리나라의 국외 중립선언을 일본이 무시했군.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을 하고 이미 중립선언을 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강요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러일 전쟁입니다. 1904년에 발발했었던 러일 전쟁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이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체결된 강제로 체결된 것들이 있고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골라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했다. 이거는 러일 전쟁 발발 이전입니다. 대한 제구 시기, 선포된 시기하고 일치되는 시기에 일어났던 거여서 절영도 조차 요구는 이 전쟁보다 한참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니은이 들어가 있는 건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지금 러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이 러일 전쟁 도중에 은근슬쩍 독도를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영토로 쓱 끼워 넣어요. 이게 1905년에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을 할 때 이 시마네현으로 편입된 걸 얘기를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이전부터 독도를 우리 땅으로 보고 있었다는 자료가 굉장히 거슬러거슬러 올라가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인 분쟁에서 초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1905년에 불법적으로 독도를 빼앗기게 되는 부분 이거는 영토분쟁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럼 니은이 없는 거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니은이 없는 거는 우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기는 거는 아관파천이었습니다.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러일전쟁 발발하게 한참 이전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디귿이 들어가는 거 지워주면 되겠네요. 두 개가 남았는데 자,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였다. 네, 메가타.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인이 재정고문으로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이 러일전쟁 도중에 여러 가지 맺은 협약 중에서 승기를 잡은 게 확실시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을 하는 고문정치가 시작되죠. 거기에 재정고문으로 파견됐었던 메가타의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리을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러면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고 메가타 그리고 외교에는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고문정치를 실시했었던 거가 이 러일전쟁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4번으로 찾고 2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오늘은 신문의 강화 조약 전문이 공개되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고 여기 나오죠. 러시아가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이런 이러한 이익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랍니다.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조치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강화 조약에서 여기서 나오죠. 러시아는 이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고 일본은 이 전쟁으로 영예를 얻었고 조선은 이 전쟁으로 최악의 것을 얻었다. 구한말 지식인 겸 친일파죠. 윤치호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은요. 러일 전쟁에서 이 둘이 전쟁을 중단하게 되는 포츄머스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포츄머스 조약은 미국이 중지해서 너네 그만 싸워! 라고 하는 거였는데 둘 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지하는 역할로 들어갑니다. 사실상 일본과 러시아 각각의 피해가 너무 커서 전쟁을 지속하는 게 두 나라가 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간에서 이 심판 역할을 해준 거죠. 일본 너네는 러시아 쪽에 그 만주 쪽에 자꾸 제국주의 하지마. 땅 넓히지 말고 러시아 너네도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마. 그냥 인정해. 라고 둘이 억지로 화해를 시켰는데 마지못해 화해를 하면서 포츄머스 조약을 맺은 거죠. 이거는 청일전쟁과는 다르게 일본이 배상금을 얻을 수가 없었던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실익을 얻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예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맺고 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화하고 나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오른 거 골라볼게요.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였다. 이거 상황 이후잖아요. 사실은 러일 전쟁 중에 부임을 하거든요. 이건 맞지 않아요. 이건 X.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초로 옮기는 건 아관파천입니다. 이거는 한참 전후로 돌아가야 되네요. 을미사변과 따닥으로 연결해서 일어났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베들과 양기탁이 대한 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양기탁이 베들이라는 영국인을 같이 데리고 와서 대한 매일신보를 창간하는 것은 1904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러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육조를 결의한다. 이거 독립협회의 활동이죠. 더 이전 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5번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거는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이 을사의병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이후에 벌어지는 일로는 5번을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도중이거나 이전 시기로 보이는 내용이에요. 1, 2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3번 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로 오른 것은 이토가 고종에게 일왕의 친설을 전달하고 고종을 접견하고 협상에 초안을 제출하고 대한제국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게 나옵니다. 하루하루씩 지금 바트계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본군을 동원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을 진행했고 결국에는 고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허 없이 그냥 조인을 하더라. 네 이 조약은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자 그러면 을사늑약의 결과로 오른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는 것은 이거보다 이전입니다.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나서 2년 뒤에 1899년에 반포했던 거죠. 시기적으로 결과가 아니라 더 이전의 사건이고 별기군의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여러분 이모군란 기억하시죠? 99인들의 반란. 그러면 그거보다 이전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돼서 오는 것은 1881년에 이모군란 발발 1년 전의 일입니다.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 내용이 그거죠. 외교권을 넘기고 통감을 쓰게 하는 통감부를 설치하는 내용. 3번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초로 옮기는 것은 아관파천 얘기인데 더 이전의 을미사변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죠. 재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을사늑약 직전의 러일 전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요. 4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국권 침탈에 저항한 구국운동의 지도자 이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 이분의 활동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한 가지의 활동을 주로 기억을 하지만 이분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을사늑약의 패기를 주장하는 상소도 하고 안창호와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을 해서 구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그래서 그 공운을 기려서 건국훈장을 추서를 했는데 이준이라는 이름은 항상 다른 두 명과 엮여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활동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었던 거였죠. 헤이그 특사의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내용이 아마 선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사람은 이분은 유생인 임병찬이라는 분입니다. 임병찬. 이분이 선지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임병찬.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 매일신보를 발간한 사람은 양기탁이라는 분입니다. 양기탁도 자주 나오죠. 신민회에도 나오고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의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것은 조선물산장려, 이거는 조만식이라는 분입니다. 조만식. 북간도에 서전서숙을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이상설이라는 분이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망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네, 이거죠. 방금 제가 설명했었던 내용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준의 활약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4번까지 마무리했고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다음 장 넘겨서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지금 문제가 어떤 사건을 제시해주고 이거가 일어나게 된 배경 또는 뒤에 결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연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사건의 전후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대한지국이 여러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우리가 외교권을 뺏긴 것은 우리가 아니고 일본이 억지로 한 거다. 우리가 여기 힌트 나오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를 폭로할 수 있도록 귀국 총통 및 대표의 호의적인 중재를 부탁한다. 여기 3명 보이시죠? 이 3분이 이 내용의 요인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회의장이 뒤쪽에 있네요. 이쪽은 네덜란드 헤이그입니다. 만국평화회의 회의장인데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지금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세 분의 특사분들 이준, 이상설, 이위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뭔가를 나눠주고 있고 인터뷰하고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죠.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라는 걸 일본이 알게 되고 이걸로 추궁을 하면서 고종은 강제 퇴위 당합니다. 우선 바로 이후의 일로는 1번이고요. 맞는 거.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건 이거보다 한참 이전의 일입니다. 거문도 불법 점령은 1885년쯤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거보다 한참 이전 시기고요.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거는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1882년.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의 정변이 일어난 건 1884년의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이건 1905년에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일본과 미국이 서로의 어떤 식민통치를 인정하기로 하는 어떤 밀약이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밀약들이 존재했었죠.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통감.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쳐라.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것. 일본인 관리가 쑥 들어오는 차관정치로 조금 더 내정간섭이 심화되고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이미 설치된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통감이라는 글자를 보고 을사늑약이라고 단정했을 때 문제를 틀리기 쉬웠어요. 그런데 이건 을사늑약이 아니고 을사늑약 뒤에 또다시 맺어졌었던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고종 강제 퇴위를 시키고 순종을 강제 즉위시키고 그 정미칠 조약이랑 같이 억지로 맺었던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다시 체결됐었던 1907년에 조약을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을사늑약보다 뒤시기에 나오는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문제였죠.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를 올리는 것은 그 더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제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을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영남만인소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참 이전식이에요. 최익현이 태인해서 의병을 일으키는 거가 이거를 정답으로 찍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보고 통감이 나오잖아. 그렇다면 이거 을사늑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을사의병에 해당되는 2번을 정답으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을사늑약 이후에 일어났었던 을사의병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에 개최하는 거는 한참 이전이잖아요. 1900년대 이전에 1898년도 일이니까 이건 한참 이전이고 민영환이 조약체결에 한 거에서 순국을 하는 게 을사늑약으로 벌어진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흔적을 좀 찾으신다면 만약에 이걸 을사늑약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을사늑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2번과 4번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보시면 되시고 5번 13도 연합의병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게 맞죠. 정미칠조약과 그 밀약에 반대해서 고종강제퇴이, 군대강제해산, 여러 가지 것들의 강제조약 1907년에 맺어졌었던 정미칠조약 그거랑 관련된 거니까 정미의병이 일어나야 되죠. 13도 연합의병은 정미의병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여서 이거가 3점짜리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오른 것은 박성아는 병대에 대한 해산 소식을 듣고 병대를 해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죠. 군대 해산입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나는 차마 제군들의 병대를 떠나도록 놓아둘 수 없다. 차라리 죽고 말겠다. 하면서 결국 자결하였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그 뒤에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죠. 이게 전개된 배경이 뭐냐는 거죠. 정미칠조약이 맺어진 거.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미칠조약이 1907년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억지로 죽여시킨 다음에 강제로 이 조약을 맺도록 하죠. 정미칠조약. 그리고 부속조약으로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산이 되는 거죠. 고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번이고 배점이 2점이긴 하지만 이 내용의 앞뒤 관계를 잘 모르면 거의 3점급의 난이도로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제가 105인 사건을 조작하는 거는 신민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초대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부임하는 거는 총독이 되는 건 이제 완전히 국권을 피탈당한 뒤입니다. 1910년 이후죠. 기후각서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쪼인되는 거는 1909년이니까 이거보다 뒤식의 일입니다. 사법권을 뺏어가죠. 일진회가 한일합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친일단체인데 한일합병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기적인 어떤 고취를 위해서 일어났었던 활동입니다. 대략적으로 1910년 정도 활동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 자 8번 볼게요.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의병이 크게 세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순서대로 볼게요.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최익형과 신돌석의 의병을 일으켰다. 을사늑약 을사늑약에 반대한 을사의병입니다. 가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을 해서 일어난 의병이 나의 여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는 을미의병이죠. 을사 을미사변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1895년이고 사실상 가장 처음으로 일어났었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일어난 의병으로 체크되는 거네요. 을미의병 그리고 마지막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는 것은 마지막에 좀 규모가 군대 수준으로 커지고 나서 고종까지 퇴위당한 그 시점에 군대도 해산된 그 시점이 맺어졌었던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이니까 이거는 마지막인 1907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순서대로 늘어놓는다면 나가 먼저 와야 되고 나가다 로 잡을 수 있겠네요. 나가다 나가다에 해당하는 3번으로 순서를 잡겠습니다. 사건이 뭐랑 뭐랑 연결되는지를 보시고 무슨 사건이 먼저인지를 차분히 쓰시면 이런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9번 볼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 사당은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했었던 이분의 위패를 모신 충청남도 청영인 모덕사입니다. 힌트가 나오네요.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상소로 올렸던 그는 외양일체론을 내세워서 강화도 조약 체결에도 반대를 했었다.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죠.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최익현의 활동입니다. 찾아볼게요.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했다. 이거는 박은식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뒤시계에 자주 나올 뿐인데 박은식 봉호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것도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군님의 이름이 하나 있죠.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홍범도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사람은 이렇게 선지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임병찬이라는 분입니다. 임병찬 임병찬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쓰시마로 유배까지 갔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이끌어 나간 의병장은 총대장 이인영과 허위라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이렇게 문제 내기가 쉽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마침 또 허위가 나오네요. 왕산 허위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장 이분은 한일 신협약 체결과 군대 해산에 반발하면서 결성된 여기에서 군사장을 맡았다. 허위 이인영이 나와서 13도 창의군에 이르는 1만 명의 병대가 나오죠. 그래서 총대장에 이인영이 추대가 되고 군사장에 허위가 들어갔었습니다. 이거는 정리 의병에서 연결되는 13도 창의군으로 보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요거 결성된 가라고 하는 거는 정리 의병으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연합부대라고 봐도 되겠지만 시작점은 정리 의병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요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거는 그냥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니까 홍범도 장군이 나오는 거 이거보다 뒷시기에 나오는 독립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무장투쟁에 대한 내용이죠.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활동이죠. 아직 안 배웠지만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서 해산을 했었던 의병은 의미의병이었습니다. 단발령에 격하게 또 반발해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단발령을 철회하고 고종이 그만 해산해 해가지고 해산을 했었던 건 의미의병이 있었죠. 양주에 집결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1만 명이 양주에 집결해서 서울을 진격을 하려고 했었죠. 4번이 맞는 내용이고 조선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었던 건 임병찬이 조직했었던 독립의금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고 자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것 찾을게요. 대한의군 참모 중장 OOO 리순에서 재판받는 장면 사형 판결을 받은 그는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던 중에 순국하였습니다. 이게 주로 힌트로 나온다고 했죠. 대한의군 참모 중장 OOO 리순 감옥 동양평화론 이 사람 모르기도 힘들죠. 하울빈에서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하는 것은 의열단의 단원이었던 나석주 의사가 하는 겁니다. 나석주 하울빈에서 이토를 사살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의 업적이죠. 2번으로 찾아주고요.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결성해서 의거활동을 전개하는 건 김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의거활동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1호 2호 단원으로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가 있었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사람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의열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도 이끌고 있었죠.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던 사람은 이재명 의사입니다. 자 이렇게 2번으로 찾아주고 자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주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송수만이 누군지는 모를 거예요. 내용 한번 볼게요. 보안회라는 것을 설립해서 그 회장이 되었다. 보안회 보안회 보국안민의 준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보안회가 뭐였는지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어떤 거를 막은 것으로 되게 유명했었죠. 보국안민 우리 나라와 백성을 편안하게 지킨다. 그래서 주로 했었던 활동과 가장 도드라진 어떤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서 철회시킨 게 있었죠. 바로 나오죠.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펴서 이거를 했다. 5번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시전 상인의 상권 수호 보안이랑 관련 없고요. 급진개화파의 정치개혁 운동은 갑신정변입니다. 백정들의 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은 형평운동이라고 있었죠. 형평운동 농촌개몽을 위한 분화로드 운동은 분화로드 운동으로 따로 벌어집니다. 동아일보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죠. 뭐 일종의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5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네 취지서 내용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 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강 그리고 자강 자강 계속 나옵니다. 자강 자강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자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체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대한자강회는 우리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걸로 유명한 장지연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지연 황성신문에 이거 발표했었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오후 통제라라고 시작하는 그거를 발표를 했었던 사람이 장지연인데 장지연이 주축이 돼가지고 결성했었던 단체가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자강회 활동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대한자강회가 했던 것 중에 하나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었다는 거 요게 선지로 자주 등장을 하죠. 우선 1번에 바로 답이 있었네요. 답을 우선은 1번으로 찾아주고 나머지가 오답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했던 거는 독립협회가 하는 활동입니다. 독립협회에 각야나를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했다. 이거는 조선어연구회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말 연구원은 이 단체에서 하는 거죠. 일본의 토지 약탈을 막고자 농광회사를 설립했다. 이건 앞뒤가 조금 맞지도 않고 전혀 여기랑 관계가 없는 선지여서 지우겠습니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한 거는 신민회가 하는 활동입니다. 신민회에 정답 1번 14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단체는 인물특징이 나오죠. 안창호, 양기탁, 이수문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었던 비밀결사단체다. 국권을 회복한 뒤에 공화정체에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했다. 실력 양성도 나오네요. 비밀결사단체고 안창호, 양기탁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 거는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활동입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거는 보안회가 했던 거죠.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했던 건 독립협회가 하는 활동입니다. 독립협회 복벽주의를 내세우면서 의병전쟁을 준비했다. 복벽주의가 뭔가요? 복벽주의 황제가 있는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황시를 다시 되살린다라는 그런 뜻이고 의병전쟁을 준비했던 거는 독립의군부라는 단체입니다. 이건 고종이 밀지를 내려서 임병찬이라는 분이 조직을 했었던 거죠. 남만주 3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실제로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를 양성을 하죠. 이게 신민회의 활동입니다. 국권을 피탈당하고 난 다음에는 남만주 3원보 쪽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실제로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고를게요. 이 신문광고를 낸 태극서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태극서관은 신지식 보급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대성학교와, 힌트 나오네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운 이 단체의 산하기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방금 봤었던 신민회,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 볼게요. 일제가 조직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맞습니다. 신민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족운동 지도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조작해서 105인 사건을 만들었었죠. 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이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 조직이 완전히 와르르 붕괴를 하게 됐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 5답 볼게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해서 사람들에게 요구를 알리려고 했었던 일종의 외교활동을 했었던 것은 신한청년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신한청년당,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권신장을 추구했던 건 독립협회가 하는 활동이죠.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해서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천도교 소년회가 하는 거죠. 어린이 하면 여러분 방정환 선생 생각나시죠?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교인이죠.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사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조금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1번으로 정답 찾고 16번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도산 OO 기념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시죠. 신민의 결성을 주도했고요. 서북학계를 조직했고 흥사단을 창설했다. 놀랍게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흥사단 단체에 안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서 국문, 우리 말이죠. 국문연구에 힘썼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시죠? 주시경 선생입니다. 이거는 주시경.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한 게 안창호 선생이 대표적으로 했었던 활동이죠. 답은 2번이고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던 것은 한인 애국단의 1호 단원이었던 이봉창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이봉창. 한국독립운동 지혈사에서 독립투쟁을 서술하는 것은 박은식이 하는 겁니다. 민족사학자 박은식.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 것은 의병장으로서 나왔던 이인영과 허위에 관련된 내용이죠. 2번으로 답 찾아주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가부터 마에까지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이거 보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네요. 청일전쟁 이후에 열강이 침탈한 우리의 이권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 연결을 해볼게요. 독일 당현금광채굴권 네, 금광채굴권을 가져간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과 미국이 있어요. 당현의 금광은 독일이 가져간 게 맞습니다. 요건 맞아요. 경부선의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는 게 일본이죠. 사실 일본은 이거 말고도 여러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갑니다. 경부선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였죠. 자, 미국 운산금광채굴권 근데 미국이 가져간 금광은 요게 맞죠? 그리고 러시아 울릉도의 산림채벌권 주로 산림채벌권을 가져가는 거는 러시아 쪽이랑 많이 연결이 됩니다. 요것도 맞는 내용이고 자,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경인선 철도 부설권 이 경인선 철도 부설권이 아니고 프랑스가 처음에 획득했었던 건 경의선이에요. 경의선 이게 좀 많이 헷갈리죠? 경인선 철도 부설권은 나중에 이제 일본이랑 관련되는 부설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나올 수 있는데 막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굳이 내면은 한 번도 안 봤다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이게 뭐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5번으로 찾고 자, 18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9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 1905년에 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백동화 교환이랍니다. 우리나라 원래 화폐예요. 백동화 이거를 뭘로 지금 바꾼다라는 거죠. 자, 지금 쭉 보니까 화폐 감정력이라고 지금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거쳐가지고 교환한다.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태나 품질이 조악해서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돈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품질이 구리니까 우리는 돈으로 줄 수 없어. 하고 이거의 화폐 가치를 부정하는 거. 우리나라의 화폐를 일본의 화폐로 교체하는 일을 하죠. 화폐 정리 사업을 하잖아요. 일본의 제일은행권 화폐를 우리나라의 기본 화폐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쓰고 있었던 백동화는 가지고 와서 교환해. 제일은행권 화폐랑. 하지만 너네 이렇게 품질이 나쁘면 원래 우리한테는 백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품질을 판단하고 이거 백만 원 안 돼. 오십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백만 원이 오십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강제로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권을 침탈해 가는 사건이 있었죠.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화폐 발행을 위해서 전환국이 설치가 되는 거는 근대적인 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일제가 했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근대 개화 정책으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실시된 게 맞죠. 재정고문으로 들어왔었던 메가타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합니다. 2번이 답이고 은본위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된 거는 1차 가보개혁 때 1입니다. 1차 가보개혁 한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어 반대 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화폐 정리 사업에 관계없죠.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역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떤 조약을 조약의 무역장정 개정을 하면서 된 거지 요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참 이전에 맺어진 조청수륙무역장정 개정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기반해서 활동된 거니까 요건 해당 사항이 없고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했었던 화폐 정리 사업 2번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다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고을에 흉년이 든 것은 일본 총영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 총영사한테 보내는 거네요. 잘 알지? 우리 마을에 지금 흉년이야. 가난한 백성에 먹을 것이 없는 참상이 눈앞에 가득하니 곡물 수출을 못합니다. 당분간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음력 몇 날 며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하니까 귀국의 상민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방공령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방공령 선포를 위해서 일본 총영사한테 이 내용의 양해를 구하는 연락을 미리 하고 있네요. 내용을 보아하니 한 달 전에 보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영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확인도 회신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네 통보 안 했잖아? 라고 우기면서 조약을 어겼다라고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방공령. 자, 이런 게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요건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실시하고 나서 곡물 유출이 되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기를 무한정 이렇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특이 케이스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흉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곡식이 원래 부족한 지역이나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걸 수출하지 않아도 되는 잠깐 스탑 버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약을 한번 개정을 합니다.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이 되는 거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이 통상 장정을 체결을 하고 나서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면 요거 미국 수출을 잠깐 중단하는 거 할 수 있다. 방공령 조항이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러시아 절영도조차 시도하는 건 이 방공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과 공물 수출 아무 관계 없죠.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는 것과 방공령은 관계가 없습니다. 배경이 될 수 없어요.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사업 실시되는 거 맞지만 방공령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는 요 통상 장정이 체결되고 나서 요 내용에 기반을 해서 지금 요거를 총영사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아, 부인 동포라 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함께 여자의 몸으로 규문의 처하와 삼종지의 간섭할 사무가 없사오나 뭐가 좀 길긴 하지만 여기 볼게요.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 어찌 남녀가 다르리오. 듣자오니 국채를 갚으려고 요 부분이 힌트네요. 국채를 갚으려고 2천만 동포들이 석 달간 담배를 안이 먹고 담배 피우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국채를 갚자는 거죠. 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고를게요. 근우회 주도로 전개됐다? 근우회는 1920년대 이후에 만들어지는 단체입니다. 아니에요.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평양에서 시작되지 않거든요. 평양에서 시작된 거는 조선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거 쓰자는 거죠. 사실 2, 3번은 같은 운동이에요. 조선물산장려운동 그래서 해당사항 없고 러시아의 절용도조차 요구를 저지시킨 거하고 이 국채보상운동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서상돈 김광재가 발의를 해서 본격화돼가지고 스타트를 끊죠. 어디에서? 대구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좀 다소 많았습니다. 이 시기가 그만큼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제강점기가 되지 않으려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토까지 사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었죠. 뒤에는 일제강점기가 연결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요 시기를 근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대 시기에 이 내부에서 있었던 변화 중에서 문화적인 특징은 뭐가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는 문화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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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